사실은 일본 나라 땅에는 일본의 야마토 정권의 후지와나노 가마타리, 나카토미노 가마타리 라고 하는 최고의 지배자가 나라 땅에서 야마토 국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야마토 국가를 만들던 나카토미노 가마타리, 뒷날 백제를 구원하는 2만 5천의 군사를 663년에 일본에서 백제를 보냈던 천지천왕, 천지천왕과는 형제지간처럼 지내던 후지와나노 가마타리, 나카토미노 가마타리에게 후지와나라는 성시를 천지천왕이 내려주게 됩니다. 이 천지천왕이라는 분부터는 천왕호를 일본에서 쓰게 되는 것이 670년대로 되어 있는 것이 일본 오사카 남부의 왕인의 후손의 묘지에서 동판 묘지명이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왕호는 처음으로 쓴 것이 이 천지천왕이고, 천지천왕은 백제 구원군을 보냈던 그러한 분인데, 천지천왕에 의해서 일본에서는 역사가 바로잡히기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역사책이 나오는 것은 712년에 고사기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720년에 일본 서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역사책들은 뒷날, 에도막부 시절에 소위 신도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모두 개천됩니다. 대일본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만들게 됩니다. 일본의 최초의 역사책은 사실은 고사기나 일본 서기가 아니고, 그 이전에 일본 세기라는 역사책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론 부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규슈대학 사학과의 다무라인조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토 부리대학의 가도아키 데이지 교수 등 이러한 분들이 밝힌 연구론이 있습니다. 이 연구론에 의하면 고구려 학생, 도현, 길도자에 나타나는 현자 씁니다. 일본 말은 도깽이라고 하는데, 도현이 일본에 건너와서 활약한 시대는 서기 660년대로 주차됩니다. 일본 세기는 말하자면 712년에 고사기가 나오기 훨씬 이전에 고구려 도현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사실. 그리고 도현이 썼던 일본 세기는 일본 서기의 일문으로 여러 대목이 나옵니다. 특히 백자가 망했을 당시에 도현이 쓴 일본 세기의 일문들, 인용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본의 조명한 사학자들도 일본 최초의 역사책은 고구려 학생 도현이 썼던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바로 이 도현이라는 분이 후지와라 가마다리, 후지와라노 가마다리라고 일본말로 합니다만 이 후지와라노 가마다리와 이 사람이 접촉하면서 일본 역사를 내가 여러분에게 써주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환단고기, 우리의 고기를 가지고 일본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이 일본 세기입니다. 그 일본 세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일본 서기가 등장하는데 천지개벽 후에 말하자면 천신들이 등장하는 이러한 대목들, 이러한 것이 모두 고구려 학생 도현이 일본 세기에 썼던 것들이고 그것이 다시 이제 일본 서기에서 되풀이 되었다고 저는 거의 단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